잠시만요 배경음악을 꺼버렸네 아이고 송총하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 시간입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오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명세도파 면수문제 다 끝내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보충이 더 있더라고요 before 하고 이제 be followed by 라는 어구인데 그것도 이제 질문이 10개더라고요 문장이 10개라서 그것도 하루치인데 그거는 다음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디자인 알바 중이라서 책 디자인 알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짚어볼게요 Dear Annie 오늘부터는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다가 크립티크 시작하겠습니다 크립티크 시작하겠습니다 내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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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졸중이 맞죠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졸중이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고 이거는 아닙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는 내졸중으로 알았는데 내졸중 내졸중 내졸중이다 이렇게 내졸중 그리고 Suffer는요 Suffer는 이제 지금 어떤 질환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질환을 알았다 그러니까 겪었다는 말보다는 병이니까요 질환이니까요 알다가 더 어울리겠죠 그 다음에 그 부작용 그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다 그가 좀 사적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를 뺐을 때 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넣지 않는다는 거 부작용 중 하나로요 쉽게 지치고 다섯 걸음 이상은 걸을 수 없지요 왜 다섯 걸음이라고 했을까 부작용 중 하나로 그럼 부작용은 뭘까요 여러 부작용의 시절이거든요 부작용 근데 부작용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부작용이 아니죠 뇌졸중의 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뇌졸중의 증상이지 이게 어떤 약물의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부작용의 부작용이란 말을 쓰려면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선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효과가 있고 그거에 반해서 구체적으로다가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거든요 사전을 제가 찾아봤는데 사이드 이펙트는 often harmful and unwanted effect of a drug or a chemical that occurs along with the desired effect desired 이펙트가 바람직한 효과잖아요 바람직한 효과가 동반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안 좋은 거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효과까지 그런 영향까지 있다 그럴 때 이제 부작용이란 사이드 이펙트란 말을 쓰고요 드러그나 chemical이거든요 화학물질 화학약품이라든가 어떤 약물인데 약물 따위인데 여기서는 부작용이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영어로도 조금 어패가 있는데 우리나라말로 부작용이라고 하면 너무 좀 어색하거든요 뇌졸중의 부작용? 뇌졸중이 좋은 건 없잖아요 사실 desired effect는 없거든요 뇌졸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side effect를 고지곳대로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옮길 것이 아니고 그냥 증상으로 보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부작용 전을 쉽게 지치고 5걸음 이상은 걸을 수가 없죠 그러면 쉽게 지치는 거 하고 5걸음 이상은 걸을 수 없는 거 이게 지치는 거 따로 걸을 수 없는 거 따로 이거냐 아니면 이분은 이제 금세 피곤해져서 몇 미터도 걷지 못하는 것이 한 증상인데 이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못 걷는 거죠 쉽게 지치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잘 못 걷는 거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이거는요 쉽게 지쳐서 많이 못 걸어요 많이 못 걷는데 여기서 왜 5걸음이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궁금해 따져봤는데 사실 a few라고 하는 건 두섯 두섯 2,3 두섯으로 이렇게 알거든요 두섯 두섯 정도 되는데 more than은 두 셋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초과의 개념이니까 이상의 개념이 아니고 초과의 개념이니까 분명히 네다섯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다섯이라고 해야 되는데 넷이라고는 원래 넷이라고 안하고 다섯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다섯 걸음일까요? 곰곰이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결혼식 축의금 낼 때도 2만원이나 4만원은 내지 않습니다 2만원이나 4만원 내지 않아요 3만원이나 5만원을 낸다는 거죠 한국사람은 한국사람은 3이나 5나 7이나 하여튼 홀수로 떨어져야 돼 그래야지 좀 안정적이다 이래서 다섯 걸음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근거는 없어요 캐시워크도 하시면 퀴즈가 나오는데 캐시워크 퀴즈의 한자리 숫자 답은 거의 홀수입니다 둘이나 넷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졸중이다 이거 참조하시고요 뇌졸중 뇌졸중 부작용은 아니고 증상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피곤해져서 금세가 아니라 금세는 아니죠 이거는 이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금세가 아니라 뭡니까 금세죠 금세 와닿지 않죠 금세 같은데 금세다 금세 같은데 금세가 아닌 것 같은데 금세다 이거죠 어이자로 써야 됩니다 금세 피곤해져서요 몇 미터도 걷지 못하는 것이 한 증상인데 통역사들이 하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 나가려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고 쉽게 지쳐서 피곤해져서 몇 미터도 걷지 못하는 것이 한 증상인데 통역사들이 하는 것 같죠 통역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인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I've noticed in the women's public restrooms that the handicapped stall is always far from the entrance 입구자 엔트란스는 입구인데 공중화장실은 뭐 붙여 쓰죠 공중화장실 공중여자화장실 여자는 안 쓰셔도 됩니다 여자는 왜냐하면 당연히 여자화장실을 가겠죠 남자화장실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자화장실이나 여자화장실이나 똑같거든요 이게 구조는 같을 겁니다 공중화장실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위민이 있지만 위민이 있지만 여성을 안 썼다고 해서 남자화장실에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화장실에 가진 않았겠죠 public restrooms 공중화장실에서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notice that notice that notice that I have noticed that the handicapped stall handicapped stall 이렇게 story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story 한 칸이 story죠 한 칸 stall 화장실 한 칸 칸 칸 칸 이게 story입니다 store 아시겠죠 store 찾아보셔서 아실 겁니다 번역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화장실 칸이죠 화장실 칸인데 handicapped니까 장애인용 장애인용 칸이 장애인 칸이 always 항상 farthest farthest다 farthest from the entrance farthest from the entrance 입구에서 가장 멀더군요 항상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말이 좀 거추장스럽다 싶으면 그냥 멀더군요 라고 해도 멀더군요 라고 해도 notice의 개념이 이 안에는 다 녹아져 있어요 녹아있습니다 녹아있기 때문에 굳이 뭐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는 뭐 알게 된 게 맞긴 하지만 맞긴 하지만 멀더군요 이렇게 짧게 가급적이면 짧게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쓰시는 연습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구에서 가장 멀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 장애인용 칸이 있으니까 지금 앞에서 entrance entrance가 입구인데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첫 칸이 장애인용이 아니고요 맨 마지막 칸이 장애인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좀 불편하잖아요 몸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운 게 좋죠 가까운 게 좋은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뜨린 거야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면 열 받잖아요 그죠 참고로 이분은 이분은 휠체어를 타지 않으신 분입니다 휠체어를 타지 않으셨다는 거 그거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always the farthest the farthest니까 최상급 가장 멀더라 입구에서 가장 멀더라 공중화장실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알게 되었습니다 멀더군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니었을 때 장애인이 아니었을 때는 잘 눈여겨보지 않다가 이제 막상 막상 이제 자기가 몸이 불편하고 불편하고 화장실을 가야 될 때 장애인용을 써야 되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전에는 몰랐다가 자기가 몸이 불편해지니까 이제 알게 됐다 그 다음에요 this means 즉 i not only must walk greater distance 가장 멀리 있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뿐 아니라 뿐만 아니라 라고 할 건 아니고요 그냥 할 뿐 아니라 이렇게 간결하게 이것도 간결하게 그 말인 즉 저는 엄청난 거리를 걸어가야 할 뿐 아니라 엄청난 거리는 아닙니다 불과한 5m 한 10m 까지는 안 가겠죠 10m 더 가나 근데 이게 엄청난 거리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greater는 비교급입니다 비교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먼 거리라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더 먼 거리라는 얘기에요 비교적 먼 거리라는 얘기지 절대적으로 엄청난 거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더 많이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많이 걸어가야 하고요 열리고 닫혀있는 문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must also pass the opening and closing doors of the other's doors 그러면 열리고 닫혀있는 문 열리고 닫혀있는 문은 뭔가요 열리고 닫혀있는 문 지금 ing ing 썼는데 이게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거죠 열리고 닫히는 거죠 닫혀있는 문을 지나가는 거는 그렇게 위험이 없죠 부딪힐 위험은 없어요 닫혀있는 거를 열린 문은 문제가 되지만 열리는 문은 문제가 되지만 닫혀있는 문을 지나가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맹구가 아닌 이상 영구가 아닌 이상 무리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겠죠 부딪힐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 더 많이 걸어야 하고 다른 칸을 지나면서 열리고 닫히는 문에 부딪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열리고 닫히는 문이 맞는데 우리가 열리고 닫히는 문이라는 말을 평소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문이라고 하죠 근데 문이라고 하면 여러 종류가 있고 여기에 원문에 원문에 그 뉘앙스를 살려줘야 되니까 이 opening & closing을 썼으니까 이걸 좀 살려주고 싶다 그냥 문이라고 해도 됩니다 화장실 문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살려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리고 닫혀있는 문이 아니고 열리고 닫히는 문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너무 군더더기 같죠 열리고 닫히는 문이 뭐예요 여다지 문이죠 여다지 문 열리고 닫히는 문이 여다지 문이라고 하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렇게 여는 거 그러면 이렇게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미다지라고 하죠 미다지 미다지문이냐 여다지문이냐 굳이 쓰자면 여다지문이라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열리고 닫히는 문도 맞긴 하지만 여다지문에 부딪칠 위험도 있습니다 이분은 부딪히다라고 부딪치다라고 히읗 히읗을 썩 쓰셨고 부딪칠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의미상으로는 엄밀히 따지면 힐이 맞아요 자기가 가서 부딪치는 게 아니라 피동으로다가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힐이 맞는데 둘 다 쓰셔도 됩니다 둘 다 쓰셔도 돼요 그거는 안 따지니까 그거는 둘 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춤법에 다 맞아요 둘 다 이런 배치에 부딪칠 위험이 있습니다 여다지문에 부딪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배치 여기서 보니깐요 그리고 또 생각해두셔야 할 거예요 여기 더가 붙었어요 더가 붙었는데 왜 더가 붙었느냐 더가 붙은 이유가 있죠 이것을 제외하고 장애인 칸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다 여기 해당되죠 위험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다가 부딪칠 수 있죠 여기에 부딪칠 수도 있고 여기에 부딪칠 수도 있고 여기에 부딪칠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 전체를 얘기할 때는 더 를 붙입니다 나머지 전체를 얘기할 땐 더 를 붙인다는 거 The other stools 그 다음에 logical 이라는 말을 여기서 논리적이라고 논리적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여기에 논리가 필요한 거는 아니죠 논리가 필요한 건 아니고 논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제가 논리야 논리야 라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논리야 놀자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요즘은 요즘 잘 안 나가는데 옛날에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논리야 놀자 아마 나이가 한 40 이상은 다 아실 겁니다 논리야 놀자라고 위기철 선생님이 쓰셨는데 위기철 선생님하고 저하고 어 단둘이는 아니고요 한 열한 명 열 명 정도 열 명 정도 작가들이 어 거기 증평에서 숙식을 한 적이 있어요 작가가 번역 작가가 다른 작가도 그렇지만 번역 작가도 작가거든요 좋은 점이 있어요 특전이 뭐냐면 증평에 이제 21세기 문학관이 있고 저기 강원도 강원도인가 거기에 이제 토지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박경리 문학관이 있습니다 박경리 문학관 토지 쓰신 분 박경리 문학관에 가시면은요 거기 이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되면은 어 저는 증평에 가봤었는데 증평에서 이제 45일인가 46일인가 아 두 달 반인가 한 달 반인가 하여튼 되게 오래 있었어요 작품 활동에만 매진하라고 작품 활동에만 매진하라고 그 회사에서 다 대줍니다 숙식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숙식을 숙식을 제공하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박경리 문학관도 그렇다고 저는 들었고요 다른 찾아보시면 더러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국이라 아직 못 갈 것 같은데 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된다면 그런 특전이 있다는 거 번역가가 되신 다음에 한번 이제 참고하시고 코로나 상황이 이제 해제되면 한번 신청 한번 해 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작품 활동을 한다는 거를 내가 지금 무슨 작품을 할 계획이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혀 두면은요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이제 위기철 선생님 만나가지고요 위기철 선생님 따님이 어디 출판사에 편집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명함을 주셔가지고 제가 어 기획서를 보냈는데 처음 앉았습니다 흐흐흐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에잇 하여튼 그렇고요 예 어디까지 했지 뒤에 배치한 라지컬 라지컬을 한번 찾아봤어요 라지컬은요 논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논리도 물론 있지만 rules of logic rules of logic 논리법칙 논리의 법칙에 부합하느냐 일치하느냐 이것도 물론 라지컬이 맞는데요 sensible이냐 reasonable이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당하냐 합리적이냐 타당하냐 센스가 있는 거냐 요렇게 유도리 있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 그럼 displace는 displacement는요 이렇게 배치하다 배치하다 place는 배치하다 잖아요 이렇게 배치한 이렇게 배치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노미널리즘 우리는 노미널리스트니까 노미널리스트 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노미널리즘을 적용하면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배치했죠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끊어서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동사 명사를 동사로 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seated in the bag 그러면 seated in the bag 들어오셨나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 seated in the bag 왜 seated in the bag 끝에 앉은 사람 왜 끝에 앉아 있을까요 뒷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 왜 뒷구석일까요 여기가요 어디일까요 입구에서 입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A에 해당되는 게 뒷부분이죠 뒷구석이죠 여기가 D 그래서 백입니다 seated in the bag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여기 변기에 앉아 있다 이런 얘기도 되고요 장애인 칸이 여기 있으니까 장애인용이 여기 있으니까 seated in the bag 여기가 백이니까 여기서 기준으로 봤을 때 엔트런스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백이니까 여기 앉아 있다 맨 뒤에 있는 구석 뒷구석에 변기에 앉아 있다 라는 뜻도 되지만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그런 중의적인 중의적인 뉘앙스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느낍니다 느낌이 와요 그런 느낌이 seated in the bag 중의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뒷구석에 앉은 사람으로부터 끝에 앉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옮기긴 했지만 여기가 지금 어느 자리인지는 확실히 알고 옮기는 거 하고요 모르고 그냥 끝이니까 백은 뒤니까 그냥 뒷구석 이렇게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옮기는 건요 완전 천양지차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천차만별이 천차만별이 아니구나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다르다 확실히 알지 못하고 옮기면 굉장히 마음에 뭔가가 남습니다 앙금이 남아요 뭔가가 남습니다 저희들이